저는 건강과 대한 젠더험단팀을 소활동하고 있는 이유리입니다. 그간 한국사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국민의 건강, 나의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재벌의 배만 풀리는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가 독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줄기세포를 상품화하는 기업의 주가조작, 생명공학의 무분별한 희망팔기를 정당화하는 정부정책, 논문조작, 표절, 연규윤리위반, 여성연구원에게 난자채치를 강요했던 황우석이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영혼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 동시에 화가 납니다. 2013년 장밋빛 미래를 빌미로 주가조작을 하고 회장이 구속되었던 바로 그 바이오 의사에서 이들은 줄기세포 불법 치료를 받았습니다. 박근혜와 사기 1%에게는 차원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차원병원에서 그들은 피부를 바꾸고 스파를 즐기고 불로장생을 꿈꾸었습니다. 나머지 99%의 시민들이 폐조선에서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못해도 그들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차원병원과 박근혜의 의료게이트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망을 주사, 세면 주사가 아니라 박근혜와 1%의 의료민영화 정책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그리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사회 곳곳에 침투한 독감적이고 파국적인 정책들과 구조를 바꾸어내는 시작입니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의 여성으로서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항로화를 위한 주사제와 의약품, 불법 제출, 밝혀지지 않는 세월호 7시간까지 밤이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항보화와 미용시술이 여성의 사생활이고 여성의 자연스러운 욕망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기반적이고 모욕적이고 치사한 전략입니다. 실상 여성의 권리를 위해 한 것도 없는 박근혜가 여성의 이름을 사용하여 위험을 회피하고 위험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 전체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최고 행정기관이 청와대는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건강정책을 집행하였고 그것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주사제와 처방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왔던 병원의 영리와 이익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어디에서 국민들의 건강은 보장될 수 있을까요? 늙게 보이지 않는 주사제와 의약품의 발달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늙을 권리는커녕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마저 배제된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을 이제 더 이상 자본과 부패의 권력에 손안해 둘 수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가 어떻게 국가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나의 몸을 돌보고 적절한 지원을 받고 전문가로부터 조언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즐거운 성생활을 누릴 권리와 어떤 상황에서든 나의 재생산 건강을 지키고 피임하고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팔팔정과 비약을 하는 청와대에서 보장해준다는데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다는 여성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제까지 과증 모욕을 당해온 여성의 재생산건 재생산 건강은 왜 보장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갈 때 팔팔정이 필요하다고 청와대 돈으로 처방받으면서 피임약은 여성의 돈으로 국가 없이 알아서 합니까? 우위의 재생산 건강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어떻게 팔팔정과 비약을 하를 사들이는 노력만 못합니까? 2016년 5월 식약청은 응급피임약을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존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응급피임약이 일반약으로 허용이 되면 여성들이 온암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청와대에서는 각종 주사제와 발기부전 치료제가 끝도 없이 온암용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판매 및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주기세포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식약청이 우려해야 되는 것은 여성의 온암용일까요? 아니면 돈과 권력 뒤에 숨어있는 불로장생들의 헛돈들일까요? 박근혜와 차병원의 의료게이트에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 지점은 정상과 비정상, 젊음과 늙음,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음의 이본법적 고리에 저항하고 진정한 나의 건강, 우리의 건강, 공동체의 건강, 건강이라는 기준으로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됩니다.